죽는 꿈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쉽지만 꿈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에 관한 꿈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꿈꾸는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죽는 꿈의 다양한 해석과 그 의미를 문헌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죽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이는 꿈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죽음은 종종 새로운 시작, 재탄생 혹은 어떤 것의 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에서의 죽음은 종종 삶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 성격의 변화 혹은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습관이나 관계의 끝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경우 죽음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는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겪고 있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며 특히 죽음이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방식으로 표현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죽는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어떤 관계나 상황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의 종료, 직장생활에서의 변화 혹은 삶의 특정 단계가 끝났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그 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자포자기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탈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또한 자신의 오래된 자아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죽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관계가 끝나가고 있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예를 들어 죄책감이나 거리감 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죽음이 꿈에서 슬프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죽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 억압된 감정, 혹은 새로운 면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 한 30대 여성이 꿈에서 자신의 오래된 모습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최근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임했습니다. 사례 2. 스트레스와 불안의 반영 한 40대 남성이 꿈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 직장에서 겪고 있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지쳐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더 신경쓰게 되었고 직장생활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3관계의 끝과 새로운 국면 한 20대 여성이 꿈에서 오랜 친구가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던 감정적 거리감과 그 관계가 끝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계기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꿈은 그 의미가 다양하며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변화, 재탄생, 스트레스, 불안, 혹은 관계의 끝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꿈에서의 죽음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는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현실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는 꿈 심혈을 기울여 안성해놓은 일을 되새기거나 작품을 감상하며 그 밑에 할 일이 생긴다. 가족이 죽는 꿈 가까운 사람이 죽는 꿈을 꼴대 깨고 나면 참 기분이 찝찝하게 그리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죽는 꿈은 기본적으로 길몽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식이 죽는 꿈은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와 싸워 자신이 죽는 꿈 가까운 앞날에 근심이 해결된다. 강아지 죽는 꿈 본인이 직접 키우는 강아지의 안 동물은 본인과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죽음은 현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즉 강아지가 죽는 꿈은 본인이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 기회를 얻게 됨을 뜻합니다. 개가 벼랑간 죽는 꿈 개가 벼랑간 죽는 꿈을 꾸게 되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개가 죽어 있으면 손질 수가 없도록 몸조심을 해야 하며 임신부의 경우 유산되기 쉬움으로 몸가짐을 조심한다. 고래가 얼음 밑에 깔려 죽는 꿈 큰일이 될 듯하나 잘 안 이루어져 재물도 얻지 못하고 사업도 성사되지 못함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는 꿈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면 걱정 마세요 아이에게 좋은 꿈 모르는 아이라면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 도전하라는 암시임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도 괜찮을 시기가 온다. 기차에 치어 죽는 꿈 정치적인 일, 작품 등이 어떤 기관이나 언론, 출판기관에서 성취된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을 목격한 꿈 어떤 기관이나 권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이 발전하고 번성하게 됨 길을 가다가 차사고로 죽는 사람을 보는 꿈 길을 가다가 차사고로 죽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관, 회사, 권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 성사된다. 나무가 벼락을 맞아 새카맣게 타 죽는 꿈 나무가 벼락을 맞아 새카맣게 타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하다가 중단한다. 나비의 날개가 상하거나 나비가 죽는 꿈 꿈 속에서 나비의 날개가 상하거나 나비가 죽었다면 이 꿈은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 특히 주로 여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거나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남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는 꿈 입학 취직, 사업 등이 번성한다. 남이 타 죽는 것을 보는 꿈 특히 냄새가 났으면 최고의 길몽이다. 유산, 기부금 등 막대한 재산이 굴러들어온다. 내가 죽는 꿈 굉장한 길몽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재산이 늘어날 길조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는 꿈 어려운 사업이 차츰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될 진초 누군가가 죽는 꿈 지인 등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꿈을 꾸면 당신에겐 금전운이 트이는 길몽 눈을 감고 조용히 죽는 꿈 하루 온종일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휴식, 휴가, 안정 등이 있다. 늑대에게 가축이 물려 죽는 꿈 뜻하지 않은 권력가에 의해서 자신의 일거리가 성사되고 가축을 물고 달아나면 재물을 도난당하거나 손실을 입는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크게 길하고 부모 형제가 죽는 것을 보면 그 죽는 부모 형제가 장수하고 자신도 길하다. 대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 대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을 꾸게 되면 물건, 부동산 등의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축하할 만한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동생 또는 이의 형제가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꿈 오랫동안 지겹게 따라다니던 구설수나 관제수가 해결될 짐초 동생이 병이나 뜻밖의 사고로 죽는 꿈 오래도록 따라다니던 구설수에서 벗어남 동생이 죽는 꿈 동생이 죽는 꿈은 구설수가 없어지고 길몽이다. 땅속이나 구덩이 속에 자신이 묻혀 죽는 꿈 하는 일마다 답답하고 괴로움을 암시 땅속이나 구덩이 속에 자신이 묻혀 죽는 꿈 하는 일마다 답답해서 괴로운 자기의 심정 맑은 물에 빠져 죽는 꿈 새로운 변화로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상쾌하게 된다. 기분 전환이 있다. 먼 친척이 죽는 꿈 먼 친척이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이 병을 얻든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한다. 모르는 사람이 죽는 꿈 꿈에서 보는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죽는 꿈과 동일하게 해몽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죽는 꿈은 길몽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질구질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목을 매 죽는 꿈 목을 매 죽는 꿈을 꾸게 되면 올해 알턴병이 완치되고 온세가 좋아져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물에 빠져 자신이 죽는 꿈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본 꿈 큰 이득을 얻고 행운이 찾아올 암시 방천정 구멍을 뚫고 쥐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우한이 들끓는다. 도둑, 불길, 실물수 등의 사고가 생긴다. 방천정에서 구렁이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을 잃게 된다. 질경, 실패, 사망 등 불운이 생긴다. 번개물이 번쩍하는 순간 벼락에 맞아 죽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북이 공룡하게 된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맞아 바른 길로 간다. 벼락을 맞아 죽는 꿈 벼락을 맞아 죽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명성을 얻고 한꺼번에 재물이나 돈을 얻는다.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꿈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 어떤 물건 또는 부동산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축하할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됨을 암시하는 꿈 병을 치료하다가 죽는 꿈 소원이나 사업 등과 같이 계획한 일이 완벽하게 성취될 진처 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하다 죽는 꿈 사업 소원, 계획한 일이 각각 성취되거나 그의에서 손을 뗀다. 부모 형제가 죽는 꿈 꿈 속에서 죽었던 부모 형제가 장수하고 자신도 기람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 죽는 않는 꿈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를 쉽게 성사시키지 못해 안타가워하게 된다는 꿈 불 속에서 타 죽는 꿈 입신양령하고 신분이 높아져 매사 대기를 하게 된다. 소원 성취를 한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죽는 꿈 누구든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의 운명을 뜻한다. 고로 본인 이외에 대신 꿈을 꾸어줄 수 있다. 사망한 부모가 꿈에서 또 죽는 꿈 부모가 살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꿈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꿈은 갑자기 온수 대통하여 출세를 하거나 병이 낫는다. 상대방이 화재로 타 죽는 것을 본 꿈 유산, 기부금 등의 막대한 재산이 굴러들어오며 타는 냄새가 났으면 최고의 길몽 상자 속에 큰 쥐를 막대기로 때려 죽이니까 또 한 마리가 죽는 꿈 두 개의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새끼 강아지가 죽는 꿈 새끼 강아지가 죽는 꿈은 흉몽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멀리 떠나는 꿈입니다. 어떻게 되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곳으로 떠날 가능성 있습니다. 시라손이가 산을 헤매다가 산부를 타 죽는 꿈 운동선수단이 지방 또는 외국으로 출전하여 이기고 돌아온다. 싱싱한 꽃이 시들어 죽는 꿈 사고, 우한, 질병, 중단 실패 등이 있고 밝은 것이 어둠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돌아간다. 아이를 낳자마자 죽는 꿈 길몽이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득이 생기는 꿈 어명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는 꿈 어명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는 꿈을 꾸게 되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다. 여행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전조이다. 외줄 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죽는 꿈 외줄 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죽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사업이 어떤 기관의 도움을 얻어 재기하게 된다. 용이 죽는 꿈 용이 죽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 우거진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는 꿈 사업의 부신, 질병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이웃이 강도에게 맞아 죽는 꿈 장사, 내가, 노름등께서 크게 이익을 본다.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먹고 죽는 꿈 최고의 명예, 권리 등이 주어지며 연기해진다. 자녀가 죽는 꿈 깊은 일이 생기거나 깊은 소식을 듣는다. 자신과 싸우던 친구가 죽는 꿈 자신과 싸우던 친구가 죽는 꿈은 길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쟁자로 상징이 되는 친구를 이기고 결국 성공하는 꿈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죽는 꿈은 최악의 꿈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기차에 치어 죽는 꿈 꿈속에서 자신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어 죽었다면 이 꿈은 그동안 꿈꿔왔던 개인적인 소망이 이뤄질 것을 암시하는 행운몸이다. 또한 명예를 얻게 되어 이름을 드롭히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것이다. 자신이 불에 타 죽는 꿈 큰 돌을 벌꿈 자신이 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 집에 매매, 결혼, 사업, 심사 중인 작품이 성취된다. 자신이 죽는 꿈 사업이나 그 밖의 일이 잘 풀리고 뜻밖의 큰 행운으로 재산이 드러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총에 맞아 죽는 꿈 길몽이다.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할 꿈 자신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다가 병원에서 죽는 꿈 집을 사고 팔 일이 생기고 결혼이 성사되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작업 중인 작품이 완성된다. 잘 아는 사람이 죽는 꿈 죽는 꿈은 좋은 꿈 이래저래 스토리가 구구절절 가슴도 아프고 찜찜하기 그지없겠지만 일단 아는 사람이 죽으면 운수대통인데 게다가 그 죽은 사람이 부자이면 그 사람도 장수하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꿈 직장에서 성진, 실업자는 취직, 사업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꿈 조상이 끌어다 맨 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는 꿈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성사되거나 고용인 중 한 사람의 일이 성사되고 혹은 고용인의 하나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은 조상이 꿈 속에서 또 죽는 꿈 과거에 한 번 성취했던 일이 다시 성취됨을 뜻한다. 줄다리기를 하다 죽는 꿈 어려운 일이 어떤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용 남녀는 중매로 평소 원하던 상대방을 소개받게 된다. 줄다리기 하다 떨어져 죽는 것을 본 꿈 줄다리기 하다 떨어져 죽는 것을 본 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기관을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지인이 죽는 꿈 지냈던 지인이 죽는 꿈은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건강해질 가능성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차에 치어 교통사고로 죽는 꿈 차에 치어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일의 성과를 올리고 보람을 찾게 된다. 참새 두세 마리가 전기줄에 감전되어 죽는 꿈 죽는 것은 길몽임으로 하고 있는 두세 가지 일이 성취된다. 친구와 싸우다가 자신과 친구가 모두 죽는 꿈 친구와 싸우다가 자신과 친구가 모두 죽는 꿈은 흉몽으로 간주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양쪽 더 출혈이 너무 큰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친척이 죽는 꿈 죽음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부활으로 해몽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척과 자신의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길을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가세가 기울게 된다. 중단, 퇴직, 실패, 수감 등의 불운이 생긴다.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 죽는 꿈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 죽는 꿈은 기세 좋게 잘 나가던 권력이나 사업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나 사업체의 총수가 죽을 수도 있다. 헬기를 타고 있는데 헬기가 폭발해 죽는 꿈 복권 당첨될 꿈 화재로 사람이 죽는 꿈 유산이나 기부금 등 막대한 재산이 들어온다. 냄새가 났다면 최고의 길몸이다.